자 안녕하십니까 자 본인 소개! 본인 소개! 이 소신 누구세요? 가경동의 소원 임준입니다 가경동의 소신? 아 근데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 우리 DJ 할 때 많이 썼던 그런 외자 이름이에요 준입니다 임준 그냥 준 준 준 DJ 볼 때 많이 썼던 이름 근데 제가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남자 이름인 줄 알아요 남자 이름이 아니고 준 준공인 준카페 준거 레스토랑 술집 얘기만 하세요 자꾸 술집을 많이 다니시나 무슨 술집 얘기만 해요 준 준 마드모아들 준 뭐 이렇게 준 좋잖아요 그죠? 자 준 하시는 일이 할까? 현대해상 화재보험 네 모란꽃 네 아 좋습니다 네 모란꽃 네 그 준이 제이 그 히트 있잖아요 네 제이 제이에게 네 준 아니에요 제이예요? 제이예요? 응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희씨한테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여기 오늘 모였잖아요 네 처음 보신 분이 오늘 여기 와서 누구예요? 닉스형님하고 연희언니하고 형님이라고 그래요? 네 남자를 형님이라고 그러세요? 네 왜요? 어 어 이유희가 뭐예요? 편해서 편해서 네 이분들은? 형님 아 남자나님은 형님이라고 그러는구나 형님이래요 어 에하하하 저기 저분은? 저기 저분은? 친구 아 친구 삼았어요 벌써? 네 오 나이가 오십셋인데? 네? 아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뭐죠 저랑 친구예요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 서른아 네 네 네 자 빨리 나이트로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자 나이트로 갑시다 이 언니는 나이트 체질이야 무슨 노래 불러줄거에요? 뿌니고야 뿌니고 흔들어줄거같아 박구윤씨의 뿌니고 오늘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오늘 섹시하게 춤추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오늘 안추면 벌칙 있어요 옷을 하나씩 벗어야 돼요 아 너무 좋아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사랑은 당신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아는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나름 마주 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나는 당신뿐이다 나는 당신뿐이다 이 넓은 세상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나를 마주 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 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 뿐이다 누군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현질이 뿐이다 뿐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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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뿐이다 너무 이뻐요? 같이 살아야지 뭐 그러면 너무 이끄면 살아야 돼 자 봅시다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열심히 했어요 노래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춤을 열심히 했어요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85점 이상이면 내가 노래방 쓰고 안되면 술 쏴요 85점 아래로 나올 것 같은데 대박이렌님 점수 좀 불러보세요 몇 점 나 줄 것 같아요 75점? 퍼포런스는 베리굿 노래는 87점 노래방 쏴야 된다네 아 저긴 내가 쓴 게 아니라 저기 쓰잖아 글이 올라오잖아 몇 명이 몇 명이 보냈는데 아 거기 글이 올라오잖아 87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사장님이 노래방 비를 내기로 하겠습니다 우와 우리 스테이크님 어디 갔어? 중요한 순간에 어디 가는 거야? 자 전부 다 몰고 우리 남사장님 모시고 자 노래방으로 가시기 바랍시다 장소 이동 고고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하이닉스 이쁜이 생각나네 그죠? 우리 하이닉스 이쁜이 생각나네 아 똑같아 똑같아 안에 갑자기 속에 확 깨네 아니 점수를 내가 매긴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매긴 거 아니야